안녕하세요 전화,den selves,선거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번 소개해보시죠 그렇게 잘할께요 안녕 아.. 계란 오늘은 식사과 함께 먹으러 온 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건 조합의 과정 정말 맛있게 먹어서 먹으러 온 게 더 맛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어서 먹으면 안고 먹으러 온 게 더 맛있었어요 저는 이 식사 사이에는 소주에 씹는 게 더 맛있었어요 저는 인간적으로 먹는 게 더 맛있게 먹으러 온 게 더 맛있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